16카운트 플립까지요 그 다음 16카운트요 땡락리 커버 1,2,록스텝 3,4,4,1피버 2분의 1피버 땡록스텝 땡락리 커버 크로스 셔플 오른 땡 카운트 1부터 시작했습니다 1,2,3,4 5,6,7,8 2,2 3,4 5,6 7,8 3,2 3,4 5,6,7,8 4,2 땡락리 커버 크로스 셔플 1,2,3,4 1,2,3,4 1,2,3,4 5,6,7,8 2,2,3,4 5,6,7,8 2,2,3,4 5,6,7,8 2,2,3,4 5,6,7,8 2,2,3,4 3,2,3,4 5,6,7,8 3,2,3,4 백락 백락리 커버 크로스 셔플 오른쪽 3,2,4 5,6,7,8 5,6,7,8 9,6,7,8 1,2,3,4 3,2,3,4 그 다음에 간주 9,6,7,8 태그1 비하인드사이드 크로스 그 다음에 피버 노스택 박넬피버 태그입니다 파은 1,2,3,4 5,6,7,8 감사합니다 도전 거 class 2,3,4 5,6,7,8 4,7,8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